음주운전 사건 이후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한 방송인 노홍철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노홍철 자전거 타고 산책 중이란 제목의 사진이 게재됐는데요.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노홍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앞서 노홍철 씨는 올해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포착된 이후 최근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목격된 바 있는데요. 한편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입니다.